베이비즈의 마지막 곡은 두 개인데요 우리 아이들의 마이백이랑 어머님이 누군입니다 그럼 베이비즈... 베이비즈 좀 준비 저 게스트 불러서 하는 거 아니야 관객들 데려와서 또 하는 거거든 어제 앉혀놓고 뭐 하는 거잖아 저희가 관객분이 필요한데 여기 관객을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미소님 이거? 미소이 너무 하고 싶어요 아 진짜? 진짜? 어머 아니 그럼 와야지 우리 인어홍주 미소님을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미소이 진짜 팬이에요 아 너무너무 저희 팬이라고 이거 하고 싶었다고 하시네요 아우 너무 좋지 진작 말하지 그러면 우리 미소님에게 우리 베이비즈가 팬츠를 감사합니다 좋아요 재밌어? 재밌어? 어... 같이 하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? 엄청 재밌어 하는데 이거 같이 하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? 기분이 어때요? 어... 처음에는 저는... 진짜 부럽다 어... 당해보세요 이번에는 중하자님 이성 부럽게 만들어줄게요 ekfather 야 Ja아 꿈에서도 생각나겠다 진짜요 맞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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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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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